어 이거 프레임 어 룩 조꼬류 어 크랙 수리했어요 여기 앞에 포크 두개 미기재당했구요 그래서 돈 받았고 이제 여긴가 여긴가 크랙 있는데 바로 고쳤고 아 다 쿠라쿠라치지 마시고요 네 이거 무화자에요 캐나다산 캐나다산 포크 크랙 매물 아닙니다 그 돌림 아니에요 병시같은거 안타요 네 이거 스템 뭐에요 스템 녹순정 에그룹 스템이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트랙바 뭐에요? 오 47만원 10품 10호가 없어요 존나 짜요 그럼 안해요 10만원 프로 스텔스 10품가스 아 네 얘 집 스티드 박스 1.0 크랭크 크랭크 룩 젤드 크랭크인데 1.0인지 2.0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알았어요 체인링 지금 임시로 달아놨고 라켓타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라켓타로 아니면 슈퍼스기노젠 메이드 인 타이완 이거 무료나눔받은 얼마 안쓸거 같아요 체인 체인 몰라요 얘도 지금 그거에요 임시구성 이즈미로 바꾸려구요? 저 집에 이즈미 골드 있는데 주일까요? 오 좋죠 네 알았어요 리오 반대라고 아 이게 반대로 꽂았어 아 병신 오케이 리오 코리마 디스크 신형 신형 아닐걸요? 아니에요 알았어요 크랙 크랙 있어요? 크랙 없어요 크랙 없어요? 와 지려요 비드 까짐이 있다는데 크랙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크랙 아니에요 눌림이 있어요 내돌림 프런트 지금 허브 뒤져서 네 이거 허브가 저렀어요? 세라메고로 지금 가빠졌는데 60 이상 들어갈 예정이구요 유격 있는게 허브 때문이야? 허브가 짧기도 하고 그냥 규격이 안맞는거 아니야? 네 규격이 안맞는것도 많은데 그래서 규격 맞추려고 뭐 더 넣어야되서 30정도 들어가게 내거랑 귀신하자 예정이고 네 완차 이 구성은 절대 못따라옵니다 네 페달은요 페달 아래요 540 네 540 아무튼 이 사람 케하다 사람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근데 케하다 사람 이거 케한에서 사온거에요 님들 이거 돌림메몬이랑 비교를 하지 마세요 이 씨발놈들아 어 갔다올게